셀트리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에 위치한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체입니다. 셀트리오는 2021년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76% 상승한 26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28일 대비 변화 없는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12월 7일 39만 6,239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10월 23일 22만 9,299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1월 25일 1,07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7월 27일 10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4.69%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7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21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5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7월 20일 가장 많은 23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7월 21일 가장 많은 14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1.25%에서 약 20.31%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8월 26일 약 21.6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7월 26일 약 20.3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 8,491억 원이며, 2015년 6,034억 대비 약 206.4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121억 683만 원으로, 2015년 2,589억 대비 약 174.9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8.51%입니다. 순이익은 약 5,192억 3,238만 원으로, 2015년 1,582억 대비 약 228.0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8.08%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0.65배이며, 지난 2015년 60.02배에 비해 약 17.71%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77배, 코스피 평균은 19.59배, 기초 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평균은 30.65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0.62배이며, 지난 2015년 5.25배에 비해 약 102.27%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02배, 코스피 평균은 1.89배, 기초 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평균은 8.18배입니다. ROA는 10.29%, ROE는 15.03%입니다. 셀트리온의 시가 총액은 36조 6,857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0위, 코스피 종목 기준 10위, 기초 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8,491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75위, 코스피 종목 기준 168위, 기초 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121억 68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7위, 코스피 종목 기준 46위, 기초 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192억 3,23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6위, 코스피 종목 기준 44위, 기초 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셀트리온에 대해 6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유진 투자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40만원을 제시하였고, 키움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36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7만 6,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38만 5백원에서 38만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9만 9,000원에서 26만 6,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39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셀트리온은 4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7년 8월 22일부터 2018년 4월 16일까지 상승추세, 2018년 4월 16일부터 2019년 7월 30일까지 하락추세, 2019년 7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상승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1월에 6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마이너스 85%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율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 Creedence 1 cuando Jillian affine시면서 다시 향수되며, 우승 delivery 근본적인 변경이 예측칩니다. 상승률이 예측 acreditaaders,